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이 크로마키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어떤 색깔이든지 여같이 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을 없애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넨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캡커스에서 여같이 작업하는 방법 두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넨 마스터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크로마키가 아닌 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브라우저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저는 절개찾기에 등록하는 밑바탕에 깔 사진을 영상을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에서 저는 꽃밭을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꽃밭입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제일 앞으로 가서 보면 플레이하면 꽃이 하늘하늘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먼저 사진을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하죠. 미디어를 터치해서 자기가 가져올 영상이 있는 폴더를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 절개찾기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사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에서 배경색이 크로마키색이 아니죠. 이런 무질서한 그런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사진이 타임라인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면 매직 리무버를 한 게 있어요. 매직 리무버. 이게 키네마스터의 최신판에는 매직 리무버가 있습니다. 버전이 낮은 곳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직 리무버를 사용해서 하는데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매직 리무버가 메뉴가 없다면 캡컷에서 하면 됩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직 리무버를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검시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진이니까 빨리 진행이 돼요. 화면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배경색이 아까 흑백이 있었던 게 사라졌죠. 사라지고 인물 사진만 딱 남았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를 갖다 나면서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되겠죠. 이것은 사진이잖아요. 다음에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올 동영상을 동영상이 있는 폴드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저는 이 바닷가에서 청촌 남녀가 걸어가는 이런 연인이 걸어가는 이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은 이 바닷가에서 거니는 두 사람의 연인입니다. 이것을 배경을 없애버리고 콧밭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메뉴가 생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오른쪽에서 메뉴를 쭉 위로 올리면 매직 리무브가 있죠. 여기 매직 리무브가 있죠. 이 매직 리무브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 보시면 배경을 제거가 진행 중이다. 키네마스터를 닦거나 꺼질을 말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지수를 누르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이런 메뉴를 최근 버전에서 이렇게 메뉴를 넣었는데 이런 메뉴가 없는 키네마스터는 캣컷에서 이와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캣컷에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되어가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같이 비행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연인만 남았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이걸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해서 앞에 가서 여기서 프레임 시켜보겠습니다. 프레임 시키면 이와 같이 꽃버틀 두 사람이 그리는 이와 같이 합성에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 매직 리무버 메뉴로 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을 어떤 배경이든지 크로마키가 아닌 배경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이러한 매직 리무버 메뉴가 없으면 캡컷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캡컷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앱인 캡컷 캡컷이란 앱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컷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캡컷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상단에 보면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캡컷은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따로따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현재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아까 보여준 그 동영상 꽃바투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하얀 동그라미 있죠.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일자라는 숫자가 지키죠.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어요. 추가를 터치하면 됩니다. 추가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곱밥지 하고 타임라인 여기에 녹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아래 찍어보면 형식 이란 것입니다. 이 형식을 먼저 꼭 가져온다면 형식을 터치하면 형식을 터치하면 화면비율을 9대 16 16대 9 1대 1 4대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맞추기도 있고요. 우리는 16대 9 하겠습니다. 16대 9 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갑니다. 나와서 이 꽃밭 위에다가 아까 배우 사진을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위에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브레이크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하면요. 제일 밑에 보면 PIP 추가 있죠. PIP 는 픽처 PICTURL 픽처 인 픽처 약자 입니다. PICTURL 픽처인 픽처 영상 속에 영상을 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IP 추가를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추가를 누릅니다. 하단에 추가를 누르면 사진이 가져와 줬죠. 모니터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의 배경이 완벽한 배경이 크로마키 아니고 무실사하게 있는 그런 색이죠. 이 배경을 없애버리고 인물만 남겨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에서 오려내기 라는 메뉴를 이용합니다. 오려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오려내기 에서는 크로마키 있고 맞춤 오려내기가 있고 배경지가 있는데 가장 완벽한 것은 크로마키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죠. 크로마키를 준비한 준비가 된 사람은 크로마키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돼있으니까 배경제거를 터치합니다. 배경제거를 터치하면 현재 화면에 보세요. 한순간에 이 인물 사진만 남고 배경은 사라졌죠. 이렇게 사진에서 배경이 사라졌습니다. 프레이로 해볼게요. 프레이로 프레이로 모니터 모니터 해서 확대를 조금 확대해 옆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해야 됩니다. 화살표에서 뒤로 가기 초기 화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초기 화면으로 지금 왔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초기 화면에 이런 메뉴가 떠요. 오브레이 있죠. 오브레이 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터치해서 그 다음에 동영상을 가져오겠어요. 동영상을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PIP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PIP 추가를 터치한 다음에 아까는 사진을 했지만 이제는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동영상의 여기서 10초 걸어가는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했어요. 하단에 추가를 누릅니다. 맨 하단에 추가를 누르죠. 그러면 이런 동영상의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것도 역시 배경색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배경이 바다 자랑 이런 삑을 없애고 이 사람만 딱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크로마키 동영상이 아니죠. 크로마키 동영상이 아닌 것을 배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역시 하단에서 오려내기 있죠. 오려내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배경제거 이걸 터치합니다. 배경제거 배경제거를 딱 터치하면요. 여기에 퍼센티지가 여기 보여요. 금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화면에 보면 사람이 확대시켰습니다. 두사람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프레이 시켜볼게요. 프레이는 여기 프레이죠. 재생입니다. 프레이시키 보면 여기 바닷가에 있던 사람이 육주의 꽃밭에서 두 연인이 걸어가는 그런 영상을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캡컷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배경을 크로마키 하는 배경을 없이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키네마스터 버전이 낮은 사람들은 캡컷에 와서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와 같은 똑같은 작업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